그런 거 그 정도는 어떻게 되니까? 음식, 음식, 음식 가까이 갖다 주는 거 형도 좋아하는 음식이야 나랑 진희 형도 좋아하는 음식이야 나랑 진희 형도 셋이 있어 형 나랑 진희 형 셋이 있어 너랑 너는 지민이 형 왜 나는 내 기분이 잘난다니? 형 잠깐만 왜 너는 지민이 내 자존심이 제일 낫다니 형이 여자친구고 쟤 왜 이렇게 씁쓸해? 내가 원래 알던 동생이니까 좋냐? 형은 물을 덧붙으러 오면 좋을 거야 덧붙으러 살수처럼 불러주는데? 안 돼 왜냐면 지민이가 너를 호감으로 생각하거든 옛날에 위기타입이 잘해줬다고 해서 너 얘기를 가끔 하는 거 보니까 별 위험해 경계대상 눈웃음치지마 눈웃음치지마 눈웃음치 형 눈웃음이 있네 눈웃음이 있다니까 눈웃음이 있지 소녀시대 티파니 같네 눈웃음이 야 지민이 축하한다고 문자로 한 번 해야겠네 아니 하지마 문자로 한 번 해야겠네 아니 하지마 왜왜왜 사라이스키라고 할게